안녕하세요.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멀리 북쪽에 낚시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대단한 실험을 할 겁니다 와 이 채비 오늘 채비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보고 싶어서 만들어 온 채비인데요 가지채비에요 근데 이 가지채비에 총 4개의 다른 채비가 달려 있어요 제일 위에는 여기 보세요 웜 두 번째는 타이라바 세 번째는 반짝이 그 다음에 꼴뚜기 마지막 네 번째 꼴뚜기 이렇게 해서 어떤 걸 가장 잘 무는지 제가 한번 실험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미끼는 오징어 쓸 거예요 오징어 달아가지고 한번 캐스팅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낚시대는 페이커 VIP LDPC에서 나오는 30480 그 다음에 릴은 불사이 9100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징어 달아서 빨리 지금 캐스팅해 볼게요 지금 저 앞에 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잡힐 거예요 제가 바로 해 볼게요 와 와 이거 탑니다 자 오늘 미끼입니다 미끼 미끼는 무늬 오징어 와 무늬 오징어 먹어도 되는 건데 미끼로 가지 않습니다 자 무늬 오징어를 잡아서 미끼로 한번 써 볼게요 이거 저게 뭐야 고기 못 잡으면 이거 했다 먹어도 됩니다 하하하하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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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자 형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렇게 달고 한번 앞쪽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바로 뭐 잡힐 것 같긴 하는데 자 이 넷 중에 어떤 게 잡힐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 왔어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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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마디 왔습니다. 와 몇 번째 칸에 물렸을까 오 기대됩니다. 몇 번째 바늘에 물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오케이 그게 다 왔습니다. 제가 롱키스팅을 해가지고 오 참놈이네 우와 제일 위에 바늘 야 이게 뭐야 웜에 물었습니다. 웜에 야 오이씨 웜 꼬랑지 떨어졌어요. 와 웜 꼬랑지 떨어졌어요. 와 얘가 물었어요. 가 너 오이구 오이구 가라 네 두 번째 캐스팅 아 첫 번째는 웜을 물었습니다. 아 이번에는 어떤 걸 물을지 한번 캐스팅 해 볼게요. 자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입질했어요.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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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아 갔다 물으라 아 입질 했었는데 방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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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왔어 오케이 오케이 자 5분에 뭐에 물었을까 기대됩니다. 자 몇 번째 마늘 몇 번째 마늘에 물었을까 자 어서 와라 아 이번엔 참돔이네요. 아 이번엔 타이라바 물었습니다. 타이라바 하하하 타이라바가 물었죠. 타이라바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이라바 물고 나왔습니다. 아이쿠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네 묵직하게 딸려오지 뭐지 어 문어인가 어 묵직하게 뭐가 하나 딸려옵니다. 아 불가사리때문에 무거웠어 아 불가사리 아 예 불가사리 였어요. 아 아 아 예 손맛 좋죠.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세요. 천천히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그게 다 왔어요. 이제 발 앞에 있어요. 어 어 어이구 참돔이네. 참돔. 와 참돔 좋다. 참돔이네. 참돔. 가보세요. 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돼. 이럴때 하이파이브. 아 아 다시 한번 또 캐스팅 해 보겠습니다. 계속 잔챙이가 때가요. 자꾸 아 자 한번 다시 커버러 어 자 중간 조항입니다. 중간 조항. 와 지금 이렇게 잡아서 낚시하고 있습니다. 와 참돔이 많죠. 참돔이 네 자 또 입질합니다. 입질하죠. 입질하죠. 물으라 와 캐스팅 하고 바로 입질은 바로 들어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바늘을 좀 큰 바늘을 써가지고 몸 오는 거예요. 하하 바늘을 조금 짜는 걸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와 와 또 캐스팅 하고 한 한 30초 지나면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데 물질을 못해요. 그냥 가버렸어요. 오케이 한 마리 왔어요. 하하하 오 오케이 어이구 하하하 아이고 잔챙이들 사이에서 그냥 낚싯대 회수하려고 드는데 바로 물었어요. 아이 자 자 어서 와라 보자 뭐냐 아유 참동이네 참동 이야 참동 어 웜 물었다. 웜 예 웜을 물었어요. 아 근데 이야 사이즈 조긋하죠? 아 근데 보세요. 와 이제 웜이 아 웜 아까 갈았는데 또 꼬리 떼 먹었어요. 근데 참동들이 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웜 계속 잡히는데 네 와 웜을 웜을 계속 먹네 자 28 28짜리 노트도 있게요. 아 얘들이 웜을 좋아하네요. 웜을 네 네 지금 제가 그 채비를 회수해가지고 미끼를 떼인 숫자 그러니까 얘들이 와서 미끼를 먹고 간 숫자를 제가 이렇게 쟀거든요. 그런데 고기 잡은 숫자 말고 미끼를 떼인 숫자입니다. 그 웜은 4번 타이라바는 2번 반짝이 2번 꼴뚜기 3번 그러니까 웜이 제일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떼이고 했습니다. 두 번째는 어 꼴뚜기 꼴뚜기 꼴뚜기고 그 다음에 타이라바 반짝이 이제 요정도 순인데요. 지금 계속 잡고 있어요. 지금 뭐 고기는 이제 요정도 잡았고요. 계속 한번 실험 한번 해 볼게요. 오늘 한 한 시간 정도 더 실험 시간이 있는데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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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제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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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우와 어우 사이즈 좋다 아 아 오 오 옆에다 찾도 잡으셨어요 오케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자 왔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덕냐 보자 그럼 보자 아 참돔이네 참돔 참돔입니다 요거는 타이라바 타이라바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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